윤건영 씨는 참 출시가 빨랐네요.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1969년생이면 올해 52일 정도니까 출시가 빠른 거죠. 초대 문재인 정권 국정상황실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최척근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서울구로구의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윤건영 의원이 구로구 의뢰수 국회의원이 된 방법은 4.15 총선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4.15 총선의 전부의 같은 방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이값입니다.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플러스 11.7 미래통합당 김용태 마이너스 10.3 이런 값이 나오죠. 그리고 윤건영의 플러스 11.7을 여기에 가리봉동 제외하고 구로제5동 같은 경우는 윤건영의 플러스 값 플러스 13.6은 미래통합당 김용태의 마이너스 12.2 그리고 그 다음에 무소속의 강요식의 마이너스 1.4를 더하면 정확하게 플러스 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표하고 무소속의 강용시 표를 윤건영 후보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수치가 일치합니다. 플러스 13.9 마이너스 12.2 더하기 마이너스 1.4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유사네요. 이거는 1억 퍼센트 부정승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 표를 사전투표에서 빼고 같은 양만큼 윤건영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이런 거가 나온 겁니다.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0에서 3% 정도 값이 나와야 되는데 11.7%, 13.9%, 6.4%, 13.1%, 11.4%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5% 정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100%, 1000%, 10,000% 부정승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니까 관내 사전투표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전산적으로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겠죠. 미래통합당 후보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소속의 여러분들 강요식 후보도 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가 없었던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군산시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너무나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로구 의뢰의 윤건영 후보가 구로구에 있는 51개의 여러분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를. 아주 유력한 그런 조작의 또 하나의 증거죠. 구로구 의뢰의 윤건영 후보가 사전투표 성률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그런 투표소가 51개가 나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이분이 한 50성 정도 되는 불가능한 확률이죠. 이걸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의뢰는 동의 7개고 투표소가 51개입니다. 51개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거죠. 윤건영 후보가. 그러니까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122.1%가 나왔습니다. 이게 2번 후보 대비 1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22.1%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100%를 얻는 동안에 당일 투표에서 윤건영 후보가 122.1%를 얻다는 거니까 당일 투표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도 거의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122.1%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208.4%, 관내 사전투표는 211.3%입니다. 이것만 보면 뭡니까. 관내, 관외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했다는 이야기죠. 윤건영 후보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선거 데이터를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만 재야 전문가는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선거 데이터가 어떤 공식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걸 찾아내죠.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이 40%를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사전투표에 득표한 12,606표 가운데서 예를 들면 40%인 5,034표를 윤건영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실제로는 51% 정도 득표하는 것이 정상인데 63%로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중앙순관리너에 발표한 자료고 7개 동에서 모두 관내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이 수치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조작값을 10도 넣어보고 20도 넣어보고 30도 넣어보고 이렇게 다 조합을 해가 운영하다. 결국은 가장 이렇게 뭡니까? 정확도가 높은 경우엔 40%를 찾아내는 겁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동레벨에서 다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동레벨에서 40%를 훔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김용태 후보가 2286표를 얻었습니다. 그게 40%가 여러분들 얼만가 하니까 914.40표입니다. 그다음에 구로제 1동은 김용태 후보가 1823표를 얻었습니다. 1823표의 40%는 649.20표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동단위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지만 투표수 레벨로 다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훔친 표수를 합쳐보니까 5033.70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033.70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70을 반올림해 가지고 5034입니다. 5034표를 훔친 겁니다. 5034표를 여기서 딱 훔치네요. 5034표를 반올림해 가지고.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 40%를. 그래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3번이 이제 승관위가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윤건영 후보는 조작을 안 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1% 대 42%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당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당일 투표가 51%인데 사전투표가 63%로 12%라는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 빼앗아간 것을 다 투표수 레벨을 찾아 가지고 고친 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크게 차이가 나죠.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 그래 진짜 총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윤건영 후보가 5만 1천 표 김용태 후보가 4만 2천 표로 김용태 후보가 조작이 없었더라도 패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작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선거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사용한 기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40%라는 수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낸 값을 정밀도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컴퓨터가 정확한 거 아니까 민주당 후보 윤건영 후보는 13.049%를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일치합니다. 그런데 표를 빼앗긴 사람들은 국힘당 혁명당 무소속당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마이너스 13.049%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빼앗아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제로가 되는 거죠. 총 득표수에 배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이건영의 당일투표 득표율 빼고 나면 0.130이지만 여러분 이걸 컴퓨터는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총 조작률은 26. 몇 퍼센트가 되겠죠. 두 개를 합치면 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의 26%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아까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아니고 그걸 다 수정해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진짜는 수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듭니다.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0.703 1% 내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힘당 혁명당 무소속은 마이너스 0703 컴퓨터가 착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조작을 하지 않은 거하고 조작을 수정한 거하고 정확하게 조작된 경우에는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13.04고 그러나 조작을 수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 겁니다. 모두가. 4.15 총선의 모든 국회의 의원들 전남 전북 광주를 조금 제외하고는 그런 문제를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지금 다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더 까무나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위의 박서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위의 박서가 선관위가 여러분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는 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관위 여러분들 발표가 윤근영은 5만 6,065표 김용태는 3만 7,018표 이거는 변경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투표소 레벨에서의 후보별 득표소를 합산해가 발표는 안 합니다. 그러나 투표소 레벨의 후보별 득표소는 발표하지만 그것을 합산한 자료는 발표 안 합니다. 제야 전문가가 부지런하게 투표소 레벨 51개 투표소 레벨에서 후보별 득표소를 다 합산해 본 값이 이 값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일치하지 않은 데가 나타난 겁니다. 김용태와 플러시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관위가 발표한 총 득표소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투표소 레벨에서의 득표소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던 전산 담당자들은 이렇게 플러스 2가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을 겁니다. 이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값이기 때문에 없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2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면 작업이 종결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산 조작의 중요한 증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 2022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구 대선은 모두 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고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그만큼 위조 실물 투표지를 지역 선관위 자원에 집어넣었겠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지함 안에 있는 투표 개수는 정확하게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급하게 뭡니까? 투표함 전체를 다 선관위 발표 자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다 갈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 안산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만 두 사람한테만 104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체가 118표를 투입한 거죠. 그런데 118표가 어땠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다 합친 선관위 발표 자료에 비해서 후보당 52표가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종합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숫자만 기존 학계 선관위가 발표한 이 기존 학계만 관심을 가지고 표를 118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이번에 빨각된 거 아니에요. 투표지 위정감 행위가 발생한 것이 그냥 찾아진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서 수정을 해가지고 전체 숫자를 구해보고 그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을 구해보면 다 일치해가지고 소위 익녀 숫자, 숫자 찌꺼기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일을 한 거고 안산시 재검표는 왜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느냐 그냥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표 한 10만 장 집어넣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세 표를 집어넣는 거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다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존 합계 이것이 가장 공식 데이터 중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존 합계란 총특교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록색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를 그렇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합산은 공개를 안 합니다. 합산은. 제야 전문가가 아주 똑똑한 것은 투표소 레벨마다 구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더해본 겁니다. 더해보니까 선관위 자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안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재검표를 해보니까 뭡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그런 소위 후보별 득표수에 비해 가지고 각각 52장이 더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초록색 합계하고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가 A하고 B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그 조작을 다 듣는데 다 힘을 모으니까 이거는 나라라기보다도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또 선거 부정을 다룬 콘텐츠에 대한 탄압은 엄청 심해졌죠. 이 사람들은 아마 안 밝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나오죠. 권성동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참 나라의 앞날이 암담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숨기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말이 나온 김에 10ertos 일정 Skip 한 his 하늘인 김에 이렇게 terrorists 이거는 niewário